오늘 어떤 작전을 할거고? 멀리까지 온김에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어떡해? 다시는 도전 못하겠.. 확실하게 확실하지? 알겠다 오케이 니 벗어봐라 야 오늘은 그.. 확실하게 도전 못하겠 못한다는데 오늘 어떤 작전을 할거고 니는? 제자한테 이길 수 있겠나? 약하라고 얘기해야지 이 사람은 어? 오늘 어떤 작전을 입만할거고? 몸으로 떼하게 싶게 알겠다 어? 아.. 어? 어? 여기는 울산운선길 복싱실단 야 조심해야 된다 색조잉 몸을 가볍게 펴고 있는 안석준 프로범한 선수 어이? 조심해야 돼 지금 바로 폼 받지 어이? 잘 모르면 죽는다니 오늘 하하하 해 técn 장관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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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단나 장관 단나 뭐 장관아 올라오라 심판 어 종 거기에 여기 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복싱도장 그래도 복싱도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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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으 으 으 으 으 하하하하 나 버려야지 섹쥐는 안 빠진다니까? 섹쥐는 별로 없다 인증사지 없다 내 번호가 있다니까 플래스! 플랫스! 아파면 닦아내도 된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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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사람 도움이 안났는데 이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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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즑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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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괜찮나? 어 범 정관영보다 몸이 더 안 노는데 3초 스톱 벅스 벅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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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도 하고 누가 알지? 2등도 안 알지? 2등도 안 알지? 다친다, 그만해 이제 자, 행정샷 그렇지, 좋아 안되지? 마음 뿐이지? 날도 안 뿐이지 옛날하고 다르다 할까네 석주 이사람 네만 하체도 그런지 알아 야, 죽었다 석주 이사람은 안되겠다 20일 후에 20일 후에 체육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용서하지마 그땐 알겠지? 3차전은 없지? 이사전에서 끝내도록 하다 알겠지? 야, 소강왕한테 해라 어떤 놈? 다르지? 어? 그래,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어? 오늘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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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